안녕하세요 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서울련대 이상훈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보충해서 소개하면 이미 닥터 스테판 32회에서 소개했습니다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간부로서 활동을 하고 또 서울시당의 부위원장 또 서울 민중년대 집행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남코리아의 수도인 서울에서 중요한 실천활동, 정치활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혁명이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혁명에 대해서 조명하는 만큼 그에 대해서 실천적인 관점에서나 평소 우리 활동가들이 궁금해하는 측면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베트남의 통일혁명 과정을 통해 본 남코리아의 겨울항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베트남 경호와 코리아 경호를 비교하는데 특히 남베트남의 마지막 시기에 남베트남에서 있었던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운동과 현재 남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한 운동을 비교함으로써 남코리아의 겨울항쟁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사례가 매우 궁금한데요 베트남의 통일혁명 과정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의 역사에서 공산당의 창당이 중요합니다 호지민을 중심으로 1930년 2월 3일에 창당됐고요 베트남의 통일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조직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데 1960년 12월 20일 날 결성됩니다 그리고 인민혁명당이 1962년 1월 1일 창당되는데요 인민혁명당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혁명당의 중심은 베트남 공산당 남베트남 분국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64년 톰킥만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 측이 유도한 거죠 이걸 계기로 북베트남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69년 6월 10일에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 정부가 수립되고요 그때는 이미 5분의 4에 해당하는 지역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민중들이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 정부의 편에 넘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남베트남에는 두 개의 정부가 구성되고 모순이 더욱 첨예해집니다 그리고 1968년에서 73년까지 5년 동안 북베트남과 미국 간의 평화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73년 1월 27일 북베트남과 미국 간의 평화조약 이른바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Paris Peace Accord라고 하는데요 Accord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가 정확히 40도리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에 스와즈루아라고 하는 파리 남쪽의 소도시입니다 이 인근에서 베트남 파리 협상팀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근이고 실제 베트남의 파리 협상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그 스와즈루아에서 체리의 계절이라는 이름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때 시사회에 초청돼서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마담빈이라고 당시 파리 협상팀을 이끌었던 아주 인상적이고 뛰어난 리더였던 마담빈의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리의 계절이라는 것은 1871년 파리 꼬민의 여성 투사를 형상화한 시죠 그 시의 제목입니다 체리가 5월 달이면 떨어지는데 마치 핏자국 같습니다 한때 우리가 살았던 집의 마당에 체리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경험을 했는데 1871년 5월에 마치 우리 광주의 전사처럼 전사한 파리 꼬민의 투사들을 은유한 거죠 베헤라세즈라고 하는 공동묘지의 지금도 그 마지막 전투 장소가 벽인데요 금문자로 써 있습니다 1871년 5월의 죽음 이런 글자가 써 있는데 화단으로 잘 꾸며져 있고 소박하지만 지금도 그 총탄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왜 파리 조약 40도를 기념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체리의 계절이냐면 1871년 파리 꼬민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스와즈로와 인근에 마담빈이 중심이 된 북베트남 파리 협상팀이 살았던 그 집 메 체리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담빈이 인터뷰를 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의 나날 가끔씩 그 체리를 따서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다시 즐거운 기분이 돼서 힘차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하십시오 Everyone 지금 오늘의 공연을 talks 시장 한국 그리고 이 조기간에게는 저희는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부분의 관광입니다. 말씀드리면 그 관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연구에 불가능합니다. 이 문화의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의 연구에 대해 생각합니다. 한국국의 공연을 선언한다면, 결국은 한국국의 공연을 선언시켰습니다. 미국의 공연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큰 고향이 되었습니다. 왜? 왜요? 제가 생각해봐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말하자면 큰 나라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바리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미국에서 사랑했을 때 그래서 왜요? 우선 우선 우리 자동차는 많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자동차는 말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의 신혼도 있습니다. 아멘, 한국도 있는, 지금 방금 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마담 빈이고요. 현재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3년 3월 29일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베트남과 미국 간의 파리 평화조약에 의거해서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거죠. 파리조약 체결과 미군 철수까지는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파리 협상의 두 주역인 복베트남의 레둑토와 그리고 미국의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물론 레둑토는 거부했습니다마는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이나 키신저는 모두 유대인이죠. 키신저는 특히 유대자본의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 견해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좀 여담입니다마는 2011년 12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코리아 국제 포럼에 참가한 베트남 출신 프랑스인 고엔덕 노마이 선생 지금 연세가 지긋은 할머니죠. 제3차 코리아 국제 포럼에 참가한 베트남의 세계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제3차 코리아 국제 포럼에 참가한 베트남의 세계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전체의 센터는 아예, 교회의 역시나는 어떤 수십이 생각되어 이 시스템 이제한 것ів을 통해서 수십의 정체수대로 시스템으로 수십의 정체수대로 사라지 아름다운 세계를 언제든 스승 aff라지 시스템 l 벌레 우리를 아름다운 부족의 Et à mon avis, 혹시 이 세대는 설명대로 이전 edit 당기는 우리 세대 우리 세대는 그endaอง 사람들ует 당기는 roof 너무나 말씀드ம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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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활동적인 이 할머니가 당시 청년이었고 유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협상팀의 영어 통력자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레득투와 키신저의 통력을 임시나마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싸이공이 함락이 되죠. 그때 싸이공을 함락하는 작전을 호찌민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찌민 루트라고 해가지고 북베트남에서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를 통해가지고 중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었죠. 이 경로는 미군이 베트남 외 지역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폭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북베트남의 군대와 무기가 중부나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혁명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1976년 4월 1일 마침내 베트남이 통일이 되죠. 그렇다면 베트남과 코리아의 역사와 경험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캐스트 혁명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는 방송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 고찰의 방식은 역사적으로 보는 것과 비교적으로 보는 겁니다. 변증법적인 방법론으로 진리와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요. 공통점은 외세에서 분단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관련이 있고요. 전쟁을 치렀죠. 남베트남 혁명이 전체 베트남 혁명과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독자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파시즘적인 정권이 남베트남에 있었고요. 당과 전선의 역할 중요했고요. 평화조약,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보면요. 베트남은 잘 알다시피 20세기에 통일이 됐고 코리아는 여전히 21세기가 돼서도 분단 상태이고요. 베트남과 코리아의 군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은 사실상 통일된 군대였습니다. 중국과 남부에서 독자적인 군대가 움직였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였고요. 지금 남코리아에서는 그런 군대가 없죠. 전쟁 기간도 다르고요. 코리아전은 3년, 베트남은 64년부터 10여 년 진행이 됐죠. 그리고 베트남전은 재래전이었고 실제 전쟁이 벌어졌다면 코리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는 실제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총포성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진행이 됐죠. 특히 1990년대 이후 그리고 만약 코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통일대전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래전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미대전일 경우에는 첨단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닥터 스테판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코리아의 상황에서는 파시즌뿐만이 아니라 신자이주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남베트남에서는 무장투쟁, 전미항쟁으로 혁명이 전개됐는데 남코리아에서는 합법당을 건설해가지고 선거로 변혁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요. 물론 갈수록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했습니다만 코리아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죠. 연방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평화적인 노력이 좌절됐을 때는 비평화적인 무력에 의한 통일 가능성도 엄전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그것을 통일대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북코리아와 미국 간의 양자협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 중국, 남코리아, 러시아, 일본 이런 사자, 당사자까지 포괄하는 육자회담으로 다자회담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통일을 이뤄냈는데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통일 또는 통일혁명의 요인은 언제나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또 역시 언제나 주체적인 요인입니다. 즉 베트남 민중 민족의 투쟁이죠. 통일 또는 통일혁명을 지향하는 그리고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소련 동굴을 비롯한 국제 사회주의 세력이 건재했습니다. 중국도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했고요. 특히 남베트남의 남코리아가 미군을 따라서 군사적으로 참전한 데 반해 북코리아가 북베트남을 지원하면서 참전했죠. 공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까지 해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세계적인 반전운동, 반미운동도 대단했습니다. 언제 한 번 그 마담빈과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담빈이 강조한 부분도 코리아에서 통일을 이룩하는데 국제적인 지원, 국제연대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미국 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매우 위력적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참고할 만합니다. 지난 11월 11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된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일명 포츠담 국제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포츠담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미국인 인권운동, 반전운동가와 국제법 전문가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의 역할, 미국의 양심적인 세력과 유엔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예리하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런 견해를 다름 아닌 미국의 양심적인 인권 반전운동가와 국제법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더욱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언제 한 번 남코리아에서 그러한 내용의 강연을 하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인권운동가 브라이언과 국제법 전문가 마라의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points in the documents it presents those 4 points 1. peace treaty 1. the framework for peace 2. end economic sanctions 3. have U.S. troops call for U.S. troops to leave South Korea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that we should try to tell the truth that North Korea does not want a war with the United States wants to end the war in fact and that the picture painted about North Korea is fundamentally false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tell and explain to the people of the world and especially to the American people the continuing crimes being committed by the U.S. government by maintaining its current policy can things change? yes they can we would have thought in the end of August that the U.S. bombing of Syria was definitely going to take place the Empire had spoken Assad must go they use chemical weapons we will destroy them it seemed inevitable you rarely do you se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ving publicly stated what must happen within a week have to step back what happened? and I want to conclude with this what actually happened? it was a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he endless war threats the U.S. government breaches the peace by imposing severe economic sanctions that are designed to make the people of North Korea suffer and economic sanctions too should be understood as an act of war sanctions are an insidious form of warfare that's designed to harm an entire people so I raise these things because going back to the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law article 2 section 4 of the UN Charter requires all member states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ere can be no denying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there can be no denying they are they are in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premise of the UN and international law and law of peace and in 1957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announced it was no longer bound by 13D of the Armistice which required or barred the importation of new arms and greater arms and materiel into Korea and yet they have used the staging ground of South Korea to build up more and more armaments and greater and newer missiles with greater and longer possibilities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way violates international law routinely violates international law and yet at the same time for example here it invoked the UN command not as a mission of peace making I mean they when they go to the UN it's not for the fundamentals of the UN which was created after World War II in order to try and stop something like that from ever happening again by having the countries of the world be able to communicate through this other body when the U.S. goes to the UN time and again we see the United States goes to the UN in order to clothe its own aggression under the umbrella of the UN and they still do invoking the UN command although the UN has nothing to do with this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베트남 통일 또는 통일혁명의 주체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제 주체 역량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결되고 투쟁하는 민중 민족의 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의 구심으로서의 리더와 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 조직을 이제 당이라고 하고요 그 당을 중심으로 마치 복숭아 씨를 감싸는 살처럼 전선이 형성되는데 이 전선이 역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서도 강조했습니다만 남베트남에서는 인민혁명당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죠 이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조직 당과 전선이 마치 기관차와 기차의 역할을 하면서 남베트남의 민주주의와 베트남의 자주통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 거죠 이런 역사적 경험은 진보적 인류에게 보편적 의의를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는 구엔닭 노마이 선생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참여해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통일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단결된 당과 전선의 역할이 대단히 구심 역할로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특히 인민혁명당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남코리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당과 전선의 형태로 존재할 것 같은데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단체로 비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코리아의 파쇼적이고 중세기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고무줄 법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명도 자유롭게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파키스트 혁명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혁명 경험이나 사례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를 좀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남코리아 역사에서 인민혁명당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실존했어요 네 우리가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 1차 2차 두 번이나 나와놨고요 두 번째를 이제 재건이 사건이다 해서 첫 번째 대부분 무죄에 방면된 사람들이 다시 구속돼서 박정희 정권 되죠 네 전부 사형당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형당한 인혁당 재건이 핵심들의 속옷으로 깃발을 만들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서 투쟁한 조직 이름이 남코리아 민족해방전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남코리아에서 적어도 이민혁명당이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즉 인혁당 남민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남베트남의 경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고 깊이 연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활동했던 호지민을 최고 어리도로 하는 베트남 공산당 조직을 계승 발전시킨 전의당 입니다 인민혁명당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또는 남코리아 인민혁명당 당원이었던 이재문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남조선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남조선이란 말을 썼는데 남코리아에 존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노동당 남조선 또는 남코리아 분국이 존재하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인민혁명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른바 간첩조직 간첩사건 북과 연계된 북과 연계되면 간첩이라고 하죠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에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북코리아와 연계된 사람을 간첩이라고 하죠 사회과학적으로 오류인 개념입니다 네 오히려 남코리아에서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에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남코리아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겨도 간첩이 아니에요 남코리아 현행법에 의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인무자 회장 백성학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 DIA 국방부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의 요원이죠 부시 정권이 출범할 때에도 초청될 정도의 철저한 친미 숭미주의자고 사회각적 의미 고전적 의미에서 스파이에 해당하죠 실제로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물론 처벌은 받지 않았죠 방기문이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사전에 인터뷰한 사람이 바로 그 백성학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인혁당 사건 그렇게 핵심들이 모두 사용된 사건이 잘못됐다 모두 무죄다 라고 재심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더욱 남베트남의 인민혁명당과 남코리의 인민혁명당은 전혀 다르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도 전혀 다릅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30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사회단체가 통합이 된 통일전선체고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은 명칭은 유사한데 비합법적인 전의조직입니다 통일전선조직이 아니고 명칭은 전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이름은 매우 유사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에서는 언급하기조차 꺼려하는 통일혁명당이 있죠 인민혁명당과 이름이 유사한데요 그 서울시 책임자인 김종태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서 처형을 당했고 그 다른 핵심들인 이몽규 김진락 윤상수 정태목 다 마찬가지죠 지금 성공해대 신영복 교수가 당시 통일혁명당 성원으로서 이제 구속됐다가 이제 전향에서 겨우 사형을 면했는데 박정희 군사 정권이 통일혁명당을 얼마나 엄중하게 봤는지 전향만으로도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신영복 교수의 가문이 가능한 모든 영향을 발휘해서 겨우 사형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박정희 군사정권이 살벌했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공산당들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통일혁명당은 이제 막스레닌주의와 막스레닌주의를 코리아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김일성주의를 이념으로 한다라는 그 강령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지하조직으로 존재했던 것인데 사실 국가보안법이 없거나 다른 나라 같았으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통일혁명당의 김종태 서울시위원장의 죽음을 북에서 대대적으로 추모했어요 그래서 전기기관차 공장의 이름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사범대 이름도 김종태 사범대학 이렇게 바꿀 정도였죠 그리고 남에서는 북의 대남선전기구라고 얘기하는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그 이듬해 1969년 8월 25일에 창당되죠 그리고 남코리아에서 1970년대 통일혁명당 지역조직 또는 하부조직 사건들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남 쪽에서의 사건인데요 그 책임자가 돌아가신 윤학진 선생이죠 윤학진 선생은 호남 지역의 진보 운동가들 민족 민주 운동가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았죠 생전에 강연도 참 많이 하셨는데 다름 아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상훈 코리아 서울련대 대표의 주례를 서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함께 저하고 우리 이상훈 대표가 조문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처음으로 뵀어요 그 부인 이자 유명한 그 문근영 배우의 외할머니죠 네 윤학진 선생이 외할아버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 느꼈던 그 온화하고 맑은 이미지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여담입니다마는 연예계의 X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권력자들이나 재벌들 기득권 세력들의 성놀이계로 전락한 연예인들의 명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가지고 사이가 한번 들썩거렸던 점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문근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영화계에서 여우 주연급의 여배우는 여왕대접을 받습니다 손하나 까닭하지 않는데 문근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촬영장소에서 매우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근영 외할머니가 이제 함께 가고 스태프들을 위해서 문근영이 직접 먹을 것을 준비한다든지 또 현장을 청소한다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플들이 기억하는 그 외할머니의 모습은 책을 보는 모습인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책의 바라 평전이에요 문근영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대표적인 진보주의자죠 해방 이후 코리아 전쟁 전후에서도 빨치산 투쟁까지 전개하고 옥고를 치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문근영 배우는 특히 남다르게 사회적 기부도 많이 하고 통일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국민 여동생 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남코리아의 경우에 인민혁명당과 남베트넘민족 개방전선에 해당하는 조직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만 2000년에 창당된 민주노동당과 개성발전으로서의 통합진보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정당이지만 진보정당이고 또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창당했고 물론 지금은 분당돼서 그 본래의 성격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인민혁명당과 다른 것은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북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것이죠 북과 관계를 맺은 정당은 오직 조선사회민주당 뿐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사회민주주의 좌파 수준의 성격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정 민주주의를 정치강령으로 하고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을 조직노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진보정 민주주의를 김일성 주석이 해방 직후에 사용했다고 해서 북을 추종하는 이른바 종북정당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요 북에서 가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나옵니다만 민주주의나 공화국을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까 북에서 애국애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처럼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거죠 김일성 주석의 진보정 민주주의 또한 당시에 남노당의 박헌영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2단계 혁명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2월 혁명 10월 혁명을 교조주의적으로 답습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우경적인 오류와 미군정과 이승만의 탄압을 받게 되니까 이번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좌경적인 오류를 범해서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의 비율이 70% 였어요 그런 막강한 역량의 남노당이 거의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 바로 남노당의 우경적이고 좌경적인 노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두 가지 다 북조선 북코리아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민족자주 조국통일 그리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중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측면에 민주주의를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로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은 누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썼다고 해서 종북으로 매도하고 국가본법으로 탄압한다는 것 또한 세계적인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조치가 취해주고 있고 곧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겠지만 이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남코리아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파시오 독재 정권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비교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전국연합과 한국진보연대죠 1980년 6월 항쟁의 두 주역이었던 통일민주당과 민통년 그 민통년에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함께 있었던 연대연합체였는데 그 민통년이 전민연으로 전화발전하고요 전민연의 일부가 민중당을 창당해 나갈 때 이른바 전시오영재라고 해서 전노협 전농년 전대협 전교조 전빈년 이 5대 조직이 결합된 국민연합과 합쳐져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2000년 6.15 시대를 맞으면서 통일년대회가 결성되고 다른 한편으로 민중연대가 이것은 이제 진보운동이 양대축인 NL계열과 PD계열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이 각각 추도해서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의 차원에서 만든 연대체들인데 2008년에 이 두개의 연대체가 통합되면서 한국진보연대가 결성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이른바 PD 민중민주계열이 대가 불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민족민주전선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주전선체로서의 성격으로만 보면 남베트넘 민족해방전선에 비교할 수 있지요 물론 지금 제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나 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를 각각 인민혁명당이나 남베트넘 민족해방전선에 비교했는데요 이것은 사회각적인 의미에서 진보정당과 민족민주전선체라는 측면으로 공통점을 비교한 것이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베트넘에서 인민혁명당과 남베트넘 민족해방전선은 남베트넘의 혁명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사실상 그 지도조직이거나 바탕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코리아에서는 그러한 혁명무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공산당 남베트넘 분국이 전화발전한 것이 인민혁명당이기 때문에 북베트넘과 밀접한 연관 본질적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코리아의 민족노동당 통합진보당과 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는 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일심의다 왕지사이다 이런 조직명칭도 수사과정에서 바뀌었는데요 언젠가 무죄로 재심될 그런 사건들입니다만 그런 사건 같은 거를 터뜨려서 또 최근에 아루오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해서 제일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죠 아루오 혁명조직의 이름이 혁명조직이죠 남코리아 역사상 이렇게 영어 약자로 조직 이름이 규정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조소하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아주 한편의 코미디처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코리아의 애국적 민주세력 통일진보세력을 무슨 무슨 간첩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 사람들을 깜짝 놀래오는 사건을 조작해내고는 지금처럼 그 정권의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전형적인 상투적인 수법이죠 특히 정보원의 위기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적절히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일부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합쳐지면서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전화발전한 통합진보당이 2012년 총선에서 13명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죠 그렇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보수 세력이 21세기 판 마녀사냥 메카시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이른바 종북소동이죠 통합진보당을 분당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가하죠 물론 통합진보당의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잘했다면 분파적이거나 패권적이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전혀 얘기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수구보수 세력의 이른바 종북소동과 탄압이 가장 중요한 분당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른바 내려놓은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나서 통합진보당을 이른바 종북당 나아가 내란음모당 속으로는 간첩당으로 만들고 싶겠지요 1950년대 진보당처럼 그러나 이제 진보당의 당수 조봉함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른바 아로 조직도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내란음모 조직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내란이라는 게 이제 쿠데타인데 올유 쿠데타 올칠 쿠데타처럼 네 무슨 놈의 쿠데타가 군인 한 명 총 한 자루가 안 나옵니다 네 사실 총은 흔했거든요 총 뭐 무전기 난수표 뭐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사람들은 그래래래래 하는 건데 정보원이 워낙 급해가지고 사건을 충분히 조작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프락치의 동요라든지 잠적이나 이런 징후도 나타나고 아로라고 하는 이른바 경기동부 세력이 사전에 좀 감지해서 정보원이 보기에는 이른바 증거를 임면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인지 아니면은 이제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반적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주도력을 위해서 또 정보원의 최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서둘러 터뜨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처구니없는 조작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른바 녹취룩만 해도 수백 군데가 왜곡돼서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 조작된 증거가 확인됐죠 네 그러니까 가령 그 이석기 의원이 선전이라고 얘기한 것을 성전 이제 선전활동을 프로퍼겐다죠 선전 즉 홍보죠 이거를 이제 성전 전쟁으로 바꾸는 거죠 홍보가 전쟁으로 바뀌는 이런 정도의 조작이라면 역사에 남을 조작이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조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건 26일간의 엄동설안의 노상에서 단식투쟁을 했죠 삭발 농성단식투쟁을 했습니다 초인적이죠 그런 것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남코리아에서의 진보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미군이 있고 수구정권이 화시오적인 정권이고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이 존재하고 화시오약법 폭압기구 전부 희대의 화시오약법이고 희대의 폭압기구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코리아의 군사기묘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팔아넘겨도 스파이가 안 되는데 북코리아 사람만 한 번 만나면 또 실제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간첩으로 매도돼서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현실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고문과 조작이 국가정보원 그 전에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 악명 높았죠 그런 폭압적인 정보기한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관건대선 부정선거의 핵심이 뭐예요 정보원이 드러난 것만 2200만 건 아닙니까 트윗 댓글 이것도 역시 역사적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그랬더니 또 이제 사이버사령부는 2300만 건 앞서거니 뒷서거니 사이좋게 경쟁하면서 물론 정보원은 단일사건으로 2200만 건이고 또 그것을 충분히 다 밝혀내지 못해서 1억 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죠 진선미 의원이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재판에는 120일 만건만 이제 검찰이 기소하는 참으로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남코리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이제 남베트남에서의 이민혁명당이나 민족해방전선이 1969년 6월 8일 남베트남 공화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할 때 즈음에서는 지역의 5분의 4 인구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장악한 공간에서는 이민혁명당이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합법적으로 활동을 했죠 성격은 혁명적이었는데 활동은 합법적으로 했어요 남코리아는 사민주의 좌파 수준인데 혁명이 아니죠 좀 급진적일 뿐 혁명은 아닙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이민혁명당처럼 혁명이란 개념이 당명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민족해방전선이란 말과도 다르죠 민주주의 민족당 전국연합이나 한국진보연대나 말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코리아에서는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제해선의 대상이 되고 고립압살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수고보수적인 아주 비합리적이고 반상식적인 그런 세력들은 남베트남의 경우를 남코리아에 기계적으로 도입시키면서 남코리아의 통일진보세력 인용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두려울 것도 꺼릴 것도 없는 거죠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인민혁명당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범진보세력이죠 일단 공산주의 세력이 있고요 여기서 공산주의자 막스레닌주의자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공산당원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공산당원이 아닌 공산주의자는 없습니다 이건 세계 공룡이에요 상식이고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아닌데도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통일과 남베트남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광보면 애국적 민주세력이죠 30여개 성당사회단체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포괄됐습니다 남코리아도 좀 비슷한데 중간세력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이나 종교단체들은 망라되지 않았고요 이들이 이제 1973년부터 75년까지 파리평화조약이 체결돼서 미군이 철수된 뒤에 베트남의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서 평화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것이 마치 시소의 한축에 얹혀져 있던 가장 무거운 세력 즉 미군이 나가게 되니까 가령 좌우로 봤을 때 우측이 매우 가벼워져가지고 좌측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파리평화조약인데 그렇게 되니까 가운데 있었던 이 평화지향적인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왼쪽으로 이제 또로로 내려오면서 결정적으로 기울게 된 것이요 이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올해 4월 달에 제2회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가 파리에서 열렸죠 그때 발표했던 룬칸 리엠 베트남 프랑스 지식인 의사죠 그 발표가 바로 이 중간세력 평화를 지향했던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에서 평화운동의 중요성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중요한 참고가 되는 인상적인 발표를 했죠 룬칸 리엠 룬칸 리엠 룬칸 리엠 룬칸 리엠 그럼 베트남의 통일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요 그 답변은 그 답변은 앞서 이미 얘기한 내용의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쟁하는 민중 민족을 이길 자는 없다 그 전제는 단결입니다 그래서 단결된 민중 투쟁하는 민중을 이길 세력은 이축우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도 17도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남코리아에서 상영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기록영화 감독이죠 요리스 이벤스라고 마지막 작품은 깐리 영화제에서 그랑뿌리를 받기도 했어요 20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 스페인 내전을 비롯해서 2차 세계대전의 반파시오 투쟁 또 그리고 중국혁명 과정이나 베트남전의 민중 민족에 투쟁하는 모습을 생생히 담았던 세계적인 기록영화 감독입니다 해밍웨이라든지 쇼스타커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대표적인 강의 노래라는 영화는 소련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을 그 나라에 있는 강과 함께 연관지어서 만든 흑백 다큐멘터리 인데요 그 영화에 바로 독일의 브레이트와 미국의 해밍웨이 소련의 소스다코피치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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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적으로는 진짜 호랑이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상대를 이기려면 작전을 잘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종이호랑이로 봐야 한다 폐망하는, 멸망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변중법적인 규정이죠 프랑스는 1968년 혁명 즈음에서 마오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만났더니 바로 이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임 폰다라고 헨리 폰다의 딸이죠 60년대 대표적인 글래머 스타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군들의 가장 인기가 있는 여배우였는데 제임 폰다가 북베트남 진지에서 나타난 거예요 북베트남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미군들이 깜짝 놀란 거죠 베트남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때 대한 그런 반전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제임 폰다가 북베트남을 방문해서 그 군사기지에서 사진을 찍고 등장하게 된 것이 당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일화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는 단결투쟁에서 당과 전선이 구심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방금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기관차로서의 당과 그 기관차에 연결된 열차 차량들이 있죠 대중 단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차와 열차 차량을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 바로 기차죠 전선입니다 당 단체 전선의 관계에는 기관차 열차 차량 기차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당이라는 기관차와 열차 차량 기차라는 대중 단체 전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직 즉 당과 단체 전선이라는 이 두 개의 조직이 바로 각각 정권의 담당자와 대중 집안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당과 단체와 전선 당과 전선이 집권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대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당과 전선 그러면 이대요인 당과 단체와 전선 그러면 3대요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본질은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담당자와 대중적인 집안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통일이든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이든 외세를 배제할 때만 가능하다 라는 것이 베트남과 독일의 경험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분단 자체가 그 민족 내부 모순에 의해서 뭐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다든지 이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코리아가 그렇듯이 외세위에서 임의적으로 38도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를 배제해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게 바로 1970년 7.4 남북공동성명 여기에는 남의 박정희 대통령의 특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사인을 한 것이고요 2000년 6.15 공동선언 14선언에도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할 때에 대한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원칙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죠 그렇다면 지금 겨울항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참고사항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앞서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리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당과 전선 등 주체 역량을 점검하고 그 강화를 언제나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말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민주주의 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민주주의 통일운동과의 밀접한 연관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통일진보 세력이 이런 측면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네 남코리아의 반파시오 민주화운동과 반전반미운동 조국통일운동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 민주주의 없이는 자주통일도 없지만 자주통일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를 통한 개량적인 국면에 조심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철도 파업 탄압이 어제 오늘 계속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철도 노조의 총파업 을 비롯한 민주노총회 운동과 문재인 민주당을 갈라치기 위한 이간책의 일환입니다마는 네 우리가 12, 19를 오늘의 60으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남은 두 가지 과제는 제2의 6.29 선언을 이룩하는 것과 제2의 6.29 선언으로 형성된 계량주의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대통령의 권리시 2개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뭐 가령 뭐 1월 2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하여 선언을 했다 라고 하면 마치 작년 10월처럼 두 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당장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후보단이라와 또 만만치 않은 선일당 후보와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민주당 안철수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 세력은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실제로 항쟁적인 그 대열에서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철도노조 운수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노동계급과 이른바 스카이하고 밀양이라고 하는 물론 쌍용은 노동계급입니다만은 기측민중들마저 항쟁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선거로 모든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선에서 최선의 결과는 아무래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는 것인데 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에서 바로 철도청의 공사화가 이루어지고 철도노조의 투쟁을 공권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노동자 기측민중의 생정권 그 사활적인 과제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개급적이고 정책적인 한계를 잊지 말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동자 기측민중의 정치세력과 높은 정치적 각상과 이 정치적 요구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조직 바로 당이죠 물론 지금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범진보정당 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노동자 기측민중을 비롯한 전체 민중의 정치적이고 자주적인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참다운 진보정당 통합적이고 참신한 그래서 일체분파패권 분열이 없고 정말 혁신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정당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계량화의 함정을 피해서 계속 항쟁 나아가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통일혁명 과정에서 당과 전선의 역할 구심체적인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고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과정에서 당과 전선의 역할 더 높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역사적 구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할 때 보다 과학적인 견해를 얻을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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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